생활 영어회화 패턴 1 과거에 하려고 했던 걸 말하고자 때 와즈 고잉 투 제시 와즈 고잉 투 인트로두스 우디 투 버즈 제시가 우디를 버즈에게 소개하려고 했어 퀘이드바트 디스와이트 드레스 언드 와즈 고잉 투 웨어 2포 더 댄스 파티 어디에 다녀왔을 때는 해부 빈 아이 해부 빈 투 저머니 웬 나이 와즈 어차일드 나는 어렸을 때 독일에 가본 적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으려면 what does that mean daddy xyg 요 플라이 이즈 오펀 아빠 xyg 바지 지퍼가 열렸어 노 이다이의 센티 by the way what does xyg 민 안열렸는데 근데 xyg가 무슨 말이야 인민지 이그재민 요 지퍼 이그재민 요 지퍼 xyg 그건 지퍼가 열렸어요 알겠어 지퍼가 열렸어요 xyg 마치 몇 년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이 심대에즈 이프 이 심대에즈 이프 이즈 헤드 패스트 신스 위 워 레스트 턱에다 우리가 함께한 이후 마치 몇 년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actus l y it was only a few weeks 실제로는 몇 주 정도지만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what if what if 더 플레인 더즈 크래쉬 만약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쩌지 what if it doesnt 만약 그렇지 않다면 at least it'll be alive 적어도 난 살아있겠지 뭔지 알아 get what get what i just heard under news 방금 들은 뉴스가 뭔지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en you say yahoo 너 말할 때 yahoo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요구할 때는 can't I can't I go with you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사리 허니 let's see what meeting the s-o-n-b-r-g-s for lunch and for of us decided to try a new restaurant 인 더 애프터는 요 데드 언드 아이 플랜 투 비지 더 뮤지엄 오브 브로드 캐스팅 언드 메이비 워크 어라운드 링컨 센터 댄 워 고잉 투 미트 더 w i l e y s 4 디너 언드 애프터 데도 고잉 투 시 더 팬텀 오브 더 앞으로 댄 웰컴 홈 다 있니 라고 물을 때는 have you have you done you지 내거는 다 했어 most of it 거의 다 무엇하는게 좋겠어 라고 할 때는 you better you better eat something before we live 우리가 떠나기 전에 넌 뭐 좀 먹는게 좋겠어 11 그러지 않는게 좋겠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i better not hi it's me were going to the mall want to come with us 안녕 나야 우린 지금 쇼핑몰에 갈려고 해 우리랑 사리 i better not i have all art of work to do today 안 돼 나는 그러지 않는게 좋겠어 오늘 할 일이 정말 많아 , ? ?